종구야, 그게 아니고 종구야, 내 마주카 들어봐 내가 나 꿇고 갈라는 게 아니고 종구야 종구야 야, 권호준이 야, 권호준이 내가 형님 회사에 찌르면 어떻게 돼? 회사에서 아직 모른다면서요? 나 그냥 돈 안 갚은 걸로 하면 되잖아, 형 깨끗하잖아, 형도 그게 좋잖아, 그치? 그쵸? 어? 왜 타들 날 끌박해! 나도 화나게 하지 말라고! 나 주먹질하기 싫다 나 우리 종석 씨한테 다시는 주먹질 안 한다고 맹세했다 이거 나 나 주먹질하기 싫다고! 내가 너 패기 싫다고 정말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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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, 너 진짜! 한 걸음만 더 가라 나 너 죽일 수도 있다 야, 권호준이 너 죽을 수도 있다고 저 새끼, 저 새끼 아, 너 죽을 수 있어 아, 굳이 와 아, 아, 너랑 아, 아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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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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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